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성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의 사전투표보다도 정당을 선택하는 비례대표 사전투표가 훨씬 더 심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잠정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개되는 아주 멋진 그런 그래프는 코딩 초보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정말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그렇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비례대표 분포도입니다. 이번 자료는 비례대표 사전투표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조작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매우 귀한 자료입니다. 전국의 3473개 동에 대한 비례정당 득표수에 대한 3포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3473개 동에 대한 그런 비례정당 득표수에 대한 3포도임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로측은 동단위 사전투표 득표율의 차이 혹은 격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y측은 강하게 비례정당이 받은 동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득표수라는 것은 사전 득표수와 당일 득표수를 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아마 반복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비율의 차이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그 비율의 차이라는 것은 평균값 제로에 가깝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별 투표수가 조작되지 않은 것은 정상상태 목숨은 종 모양의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비교적 뾰족한 형태의 정규분포를 가집니다. 항상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그런 정규분포가 바로 정상상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은 항상 정상상태는 항상 평균값 0을 중심으로 분포됩니다. 종 모양으로 20대 총선은 정상이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렌지 색깔 더불어민주당은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좀 봉오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으로 아주 작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여당을 지원하는 지지군들은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전 득표율이 약간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분포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색 색깔의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높이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 모양의 0을 중심으로 한 정규분포입니다. 정상상태이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의 정의당의 분포도입니다. 세 번째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초록색 색깔의 국민의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x축의 가운데 있는 0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당도 득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이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형태입니다.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다 지금은 20대 총선 결과가 바로 정상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정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보라색 색깔은 바로 기독자유당입니다. 종 모양이 높이가 좀 낮습니다. 또 넓이도 좀 좁습니다. 그만큼 득표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종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색의 새누리당입니다. 종 모양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득표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은 새누리당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 보다 약간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편하게 기울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종합입니다. 정상은 어떻게 분포되는가. 20대 총선은 정산입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다섯 개 정당이 모두 다 평균값 0을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분포입니다. 그리고 거대 여당과 야당은 높이가 높습니다. 득표수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의 군소정당은 높이가 낮습니다. 득표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푸른색과 더불어민주당 오렌지색이 분포가 가장 높고 가장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0을 중심으로 밀집된 종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상 정상 또 정상입니다. 이것을 크게 벗어나게 되면 바로 조작현상이 있었다. 조작값이 개입했다. 가책오차가 개입했다. 누군가 손을 댔다.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비정상은 특정 정당을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시키는 그런 분포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특정 정당을 왼쪽 마이너스 쪽으로 크게 이동시키는 그런 분포도가 그려지게 되면 그때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아 누군가 손을 댔구나. 아 누군가 조작값을 넣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례대표 사전선거에서 특정 정당하게 표를 밀어주기 위해서 방법은 표 빼돌리기, 표 훔치기, 표 은기값 방법 같은 것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을 밀어주기 위해서 과감한 그런 조작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그 정당은 0을 중심으로,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크게 이동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공병호TV가 5월 15일에 방영했던 비례대표 의혹 사건 조작되지 않았다 물음표는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평균값 0을 중심으로, 제로를 중심으로서 가장 크게 덕을 받던, 유령특표제의 덕을 받던 열린민주당은 평균 27.85%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더불어신민당도 플러스 10.45%포인트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표를 빼앗긴, 손해를 본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를 빼앗긴 미래한국당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8.25%포인트입니다. 우리 공화당도 마이너스 17.44%포인트입니다. 새벽당도 마이너스 37.03%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이 뺏긴 정당이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입니다. 마이너스 39.74%를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덕을 본 집단, 왼쪽으로 갈수록 손해를 본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득과 손해는 모두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딩 초보님이 21대 총선 정당별 분포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자면 X축은 3천 개가 넘는 동단위의 그런 투표소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국당 오렌지색의 21대 총선 분포도입니다. 비례대표 분포도입니다. 비례대표 분포도에서도 차이를 말합니다. 사전 득표율을 빼기, 그 다음에 당일 득표율입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표시되는 평균값이 0입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왼쪽으로 그러니까 크게 마이너스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바로 미래한국당입니다. 표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초록색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차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의 분포도를 뜻하게 됩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습니다. 덕을 봤다는 겁니다. 누군가 개입해서 조작값을 동원해가지고 크게 밀어줬다는 겁니다. 바로 더불어시민당 또 한 당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바로 푸른색의 열린민주당입니다. 열린민주당도 크게 덕을 봤습니다. 붉은 동그라미 표시하는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을 확실히 밀어주는 방식은 유령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미운 편을 확실히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표를 빼앗는 방법입니다. 이런 21세기 총선 데이터, 총선 통계는 인멸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맹병백백하게 세상에 21대 총선 비례대표 사전투표가 상당 부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통계 분석이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이 분석 결과를 제공한 코딩 초보님에게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